지금 전 경기 나와도 정배야 정신이 들어 하드 쓰레기가 지나가 정배야 정신이 들어 정배야 정신이 들어 정배야 정신이 들어 진짜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이라고 하면 게임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럼 큰일인데 떡벌레 게임 개 잘하네 뽕벌레도 게임 잘하네 먹으니까 넘어왑시다 아잇 노갈 안고로 구맨 완타 벌 미친 게임 독립 어디로 갈까? 완타 개많이 나오네 아잇 뭐하냐 아잇 뭐하냐고 뭐? 검 무칼 또 나왔다 연타가 완타해주나요? 연타가 연속타격의 줄임말 아닌가요? 강타도 강한타격 아닐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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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친 너무 많은데 소머치인데 지금 쓰레기 게임인가봐 소머치면 뭐냐 한개도 안나오는데 소머치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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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아잇 쓰레기 게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금. 악마의 동사라. 악마의 동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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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는 약하지만... 세력쓰레기 됐어요. 웬일로 두비강호 안하고. 웬일로 두비강호 안하고. 웬일로 두비강호 안하고. 아이스크림 너무 좋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오래 놔두면 얼음목 심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어봄. 아이스크림 뭐야 뭐지 잠깐만 내가 잘못봤나. 잠깐만. 이걸로 매우 비슷한. 잘못보긴 했는데. 다음대 것도 똑같은 줄 알았던. 흔해코 돌았나. 창렬.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 우쇼. 아이스크림. 이럴 때 저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소용돌이한게 있어야 되는데. 뭐 다 삼쿠야. 거짓네 진짜.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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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에너지 위불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주판이야 꺼져 이스라엘 이번 런에 공격카드 진짜 많이 나온다 런에 공격카드 런에 공격카드 다신을 쓰고 잡았어야 했나? 내 표창. 네더지가 너무 없네. 혹은 완타 진짜 엄청 많이 나오네. 내 표창이 너무 없네. 내 표창이 너무 없네. 살랑살랑살랑살랑 뭐 거지같은것만 나와 거진가 두비스순 약파걸리니깐 딱 부칼색에 다 빠지네 흠 사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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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놀랍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악쇠 내용 부적 돈 내고 샀는데 결국에 I'm on man 악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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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내 세력 다 어디 가냐. 아리랑 타락이 제일 좋아. 속하면 터질 것만 같은 단어. 치킨 먹고 불피. 이제 어떤 꼴이 날지 모르겠다. 아리랑 타락이 제일 좋아. 아리랑 타락이 제일 좋아. 아리랑 타락이 제일 좋아. 스네코 깍치는 점. 마우스 올라오면 정상이라고 뜬. 이미 정상입니다. 두 눈을 똑똑히 떼고 있는데 사기를 친단 말입니까. 진화는 써야되지 않나. 형상도 써야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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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혈 3폭 가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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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혈 3폭 가슴이 없다.